오 이거 들어가요 그게? 왁쩌락 맞춰놓으면은 왁쩌락 되더라구요 그럼 휘 뒷잠자마자 오 들어가구나 안경끼울때 이 사이 막 들리는게 그게 가장 문제였는데 그분꺼는 어떻게 저장도 들려가지고 진짜요?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다 일어나면 쉽지가 않아서 안경 착 놓기면 이 사이가 막 들리는데 그래서 저도 막 나같이 싸게 파는 거 한 300원대 아래쪽에 거기서 그냥 한 16,000원 내게는 돈을 사고 안경만 취해볼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이건 진짜 딱 좋아요 진짜